기축일주 일간 기토에게 감당하지 못할 경우 몸이 아프거나 상황적으로 밀려날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압박의 기운은 애초에 그것을 예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움직이면 좋습니다. 이는 마치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몸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만큼 기축일주는 일사년을 맞이하여 마음의 여유를 갖고 불규칙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일이 주어지기 전에 예상되는 것들을 미리 처리하고 이동의 여지가 있다면 앞서 움직이며 가구 배치를 바꾸거나 자리를 변경하는 등으로 분위기 전환을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 말처럼 이렇게 앞서 무언가 일부의 이동과 변화를 주고 해야 할 바를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막상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좀 더 당황하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미리미리 움직여둔 것이 몸을 먼저 풀어둔 것과 같은 준비운동의 효과를 주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일사년의 을목평관의 기운은 지지의 사화정인의 기운과 더불어 작용하는 만큼 기축일주는 초반의 압박과 피곤함은 있겠지만 능히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그렇게 압박의 흐름을 이겨내고 나면 자신은 한 단계에 더 성장하고 위치가 오를 수 있고 명예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추가로 편관을 비롯한 관성의 기운은 여자에게 있어 연애와 결혼의 기운이고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는 윗사람이나 주직의 시스템에 해당하는 기운이 됩니다. 그런데 기축일주는 일간과 일지가 같은 간여지동의 일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편관의 기운에 해당하는 것들과의 문제나 충돌에서 밀리지 않으려 할 수 있고 원래 계획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극단적 튕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느낌들을 방지하고 원래 계획된 흐름대로 안정적으로 상황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포커 페이스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일단은 상황을 수용하려 하면 좋습니다. 먼저 부딪히지 않고 1차에서 수용을 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상황은 자연스럽게 조화로운 길로 풀려가게 될 것이며 뒤끝을 남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에 대한 압박이나 지적과 지시가 과하게 들어올 때에는 상대가 알아채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깊게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뒤에서 뭐라고 하면 뒤를 돌아보고 싸우기보다 오히려 그냥 앞으로 보고 달려가는 중에 알아서 뒤가 정리되도록 하는 느낌으로 적당히 무시하고 본인 할 일에 더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 기축일주 일간 기토에게 을사년의 지지인 사화는 정인이 됩니다. 정인은 안정적인 수용과 포용의 기운이며 보편적인 생각과 아이디어의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엄마의 품처럼 포근하게 품어주는 느낌이 있고 예측 가능하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인을 비롯한 인성의 기운은 합격과 계약, 공부의 기운에 해당하기도 하기에 관련하여 좋은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축일주는 을사년에 천간 을목 편관의 압박을 받으면서 지지인 사화 정인의 기운을 맞이하게 되는 만큼 마치 전쟁 후의 휴식처럼 그 안락감이 더욱 클 것이고 편관의 압박 속에서도 적절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며 안정적 완충 속에서 능히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고 승진의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너무 안락함과 안정의 자기 세상에만 빠져들려 하고 상황을 감당하고 부딪히기보다 먼저 숨어버리려 하면 오히려 흐름이 정체되고 행동의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찾아서 책임의 무게를 감당한 것을 우선으로 할 때 정인의 기운은 더욱 긍정적 힘을 주고 자신의 입지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기축일주일지 축토와 을사년의 지지인 사화는 사유축 지지 3합의 시작과 끝의 기운이 됩니다. 중간에 유금의 기운이 없다면 완전하게 지지 3합이나 지지 반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보지만 두 기운이 지향하고 모이는 금기운의 특성이 필요한 기운이라면 적당히 그 기운을 향해 마음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기축일주는 을사년의 관인상생의 흐름을 타면서 전체적으로 일주의 비겁 기운을 향해 에너지가 축적되고 뭉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압력밥솥의 김이 차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그 김을 빼줄 필요가 있고 그 김을 빼주는 과정의 기운이 식상의 금기운이 됩니다. 그런 만큼 기축일주는 을사년의 속으로 답답함이 과하게 차올라서 한 번에 불특정하게 분출되거나 튕겨지게 하기보다 주기적이고 의식적으로 운동이나 취미생활, 주변과의 소통 등을 통해 쌓인 기운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기축일주에게 을사년은 자신의 울타리를 공고히 하고 그 안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시기이지만 한편으로 기존의 상황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느낌과 수동적으로 주어진 일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하는 느낌 때문에 지루함과 답답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하게 새로움을 향해 치고 나가는 시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적당히 현상 유지를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중에 한 번씩 개인적으로 자신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행동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